한과 푸는데 지금 8분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게임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게임도 하기 바빠요 여러분이 언어를 게임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분량 엄청 많아요 지금 지금 게임하면서 토끼공주 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게임만 해도 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평생 가도 못할지도 모르네 이 분량 이거 하세요 이 게임